아, 악세사리요 아이고 대청소 한바탕 했네 생활의 공간 이게 노총각이 사는 집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 말이요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설날 아침인데 떡국 한 그릇 이해할 거 아니야 떡국에다가 찬밥 남은 놈하고 이 갈비 고운 놈 누군지 잘 먹겄습니다잉 잘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으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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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입안에서 음~~ 아... 놀아줘요 청양고추 흠흠 아...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겁나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항상 기대해주시고 더 열심히 살란게 응원 많이 해주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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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